어쩐지. 사실은 그날에 아버님이 날 찾아오셨어서. 부탁할 게 있어서 왔네.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연하랑 장헨터 사건 조사하고 있는 거 알고 있네. 동생 사건 엮여 있다는 것도. 예. 요즘 우리 연하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할 거야. 잘 견디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우리 연하. 잘 좀 부탁하네. 그래 줄 수 있겠나? 네,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싫어하시더니. 그럴만 하셨지 뭐. 근데 말이야. 아빠가 왜 탁수호를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너한테도 탁수호가 너한테 비정상적인 호감을 갖고 있다고 조심시키라고 부탁하셨어. 위험한 성향을 갖고 있다. 왜 탁수호를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왜 탁수호를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스탈린이 수만 명의 수용자들을 태운 기차에 화장실을 없앴어. 광활한 시베리아 들판을 지나는 며칠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걸 다들 온몸에 쳐 바로구나. 서서. 움직이지 마. 여기 경동력이야. 바로 찔러 나오는 피가 쏟아질 거야. 너 왜 이래. 핸드폰 꺼내. 112 전화하고 스피커 본격.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 탁수호 부회장 집이에요. 살려주세요. 사람 가견됐어요. 어디라고요? 탁수호 부회장이요? 정진구로 탁수호 집이요. 그 집 지하에 갇혀있어요. 저는 장영미에요. 장인터 소속 빼요. 저 말고 여기서 여러 사람이 죽었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장난 전화하시면 안됩니다. 처벌받아요. 장난 아니라고 진짜라고요. 저도 위치 추적해서 찾아오라고. 저 장영미에요. 장인터 소속. 탁수호 집 지하에 갇혀있어요. 어? 진짜 탁수호 부회장 집 맞는데? 출발해봐야겠다. 살려주세요. 지하에 가끔되어 있어요 지금. 정말 경찰이 올까? 해문을 빌어. 해문을 빌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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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금이요? 아 예. 어떤 여자가 자기가 여기 감금됐다고 신고를 했어요.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이 댁에서 휴대번호 위치 추적이 떴어요. 신고 들어왔는데 안 나올 수도 없고. 혹시 신고된 번호가 01021에 9824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아. 미국에서 조카가 왔는데. 저. 하아. 여기는 너 어쩐 일로. 아 회사에 연락해도 안 계신다고 그러고. 전화 통화도 영 안 돼서요. 아. 잠시만요. 하아. 하아. 어디서 영화 같은 걸 보고 그런 장난을 친 것 같습니다. 여기 이게 제 핸드폰인데. 이걸로 했네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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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단단히 혼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쩐지. 그 부회장님 댁에서 감금이라고 했을 때 딱 장난 전화인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해서 출동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사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급한 회의가 있어서 나가봐야 되는데. 네. 근데. 좀 괜찮으세요? 아. 네. 아. 지금 바쁘시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날 아빠를 만나셨다고요. 제가 그때 너무 경험이 없어서. 아빠가 왜 하필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아. 네. 그날 서 검사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 돌아가던 중이라 회사에서 배웠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연하 씨를 부탁하셨어요. 아빠가요? 저희 아버님과는 워낙 깊은 관계셨어요. 아주 작은 고민까지 의논을 하시는. 그런 결심을 하시고 나서 연하 씨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선택을. 마지막을 제가 거둬주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 부탁도 있고 앞으로 제가 신경 많이 쓸게요. 저 엄마가 밥 먹으러 갈게. 저기 형. 그때. 저 메타노 사건때문에 기자 좀 만나볼게요. 그래. 와 앉아. 좀 전에 탁수호 집에 갔는데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 이상한 얘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111센터에서 오늘 탁 부회장님 집에서 신고된 전화는 없었어요. 뭐라고? 우리 검사님이 분명히 들었다던데? 경찰들이 신고받고 출동을 했다고. 검사님이요? 아까 그 만나는 여자분이 검사님이세요. 외모는 좀 그렇게 생겼어도 엄청 성질이 더럽고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독종인데. 순찰을 돌다가 순찰을 돌다가 우연찮게 탁 부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잠깐 얘기 나눈 게 답니다. 돈 많이 받았어요? 부회장님한테? 무슨 그런 백돈는 소리 큰일 나요. 에이, 경찰들이 하여간 좀 팔려가지고. 돈 몇 푼에. 돈 몇 푼은 아닐 거예요. 그죠? 아, 이 양반들 진짜. 야, 가자. 기분 두렵게, 진짜. 네. 어떠세요? 31세 B형 마동엽 형사님의 초군? 초기구자시고 티가 너무 많이 나니까. 백 프로죠. 백 프로네. 네, 알겠습니다. 마 형사님. 예상대로야. 탁수호가 다 없앴겠지. 경찰들 입도 막고. 없앴다는 건 분명 뭔가 있는 건데. 증거가 없으니까 탁수호 집에 무작정 쳐들어갈 수도 없고. 증거가 있다 해도 못 들어갈 거야. 방법 생각해보자. 와우. You now look like an experienced reporter for the City Times. No. I've just been in the field for six months. But, I feel like I've been doing it for six years. So, what brings you here? I'm here to cover Jungjin Electronics. With my boss. Jungjin? Yeah. I'm gonna cover Jungjin Electronics' new smartphone release. They have that collaboration with Wonder Big. Hey. I have something for you. You don't want to miss this story. It's about Jungjin Mobile Phone. Jungjin Mobile Phones? This story will make headlines. Please keep the story out of the headline. Thanks. You don't want to miss this same way to me. And bungaیا didn't leave. It's about all my 보자구에서 놀라셨죠? 아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요? 시티타임즈 기자한테 메타놀 사건 기사를 주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유학생활을 좀 해서 곳곳에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 나지도 않은 기사들을 미리 입수하셨다는 거네요. 뭐 당연히 그 기사는 시티타임즈에도 못 실릴 테고. 앞으로도 그런 기사들은 못 실릴 가능성이 큽니다. 정진 쪽에 문제가 없다면 기사까지 막으시면서 이러는 이유가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아니, 납득하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니까. 아휴, 송 회장님 닮아서 머리가 좁은 줄 알았더니. 저는 계속해서 이 사건을 기자들에게 오픈할 생각입니다. 뭐 어딘가는 싫어주는 데도 있지 않겠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집에서 얘기해요. 그럼. 아드님이 메타놀 사건을 계속 파네요. 오늘도 시티타임즈 기자를 만났더라고요. 그래서요? 회장님. 겁나세요? 메타놀 사건 지게 될까 봐. 하긴, 메타놀 사건 지면 정진 주식 휘청할 테니까. 회장님, 지금 뭐 하셔야 되는지 파악이 안 되세요? 파악이 안 되는 건 부회장님인 것 같은데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태 파악 못하고 물색 없이 날뛰는 거 부회장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함부로 장애미들이 와서 사태 꼬이게 만들더니. 얼마 전엔 남원식당에 가서 이태경 눈에 띄셨더라고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사람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까? 다 그만할까요? 메타놀 사건 폐소하면 핸드폰이 주력 사업인 정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원식당에서 권력 충돌 성상납해서 정진 키웠다는 거 알려지면요. 정진의 부회장이 아이들 들여다가 죽이는 미친놈이라는 것 세상이 알게 되면. 그 높은 자리에 계속 앉아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부회장님의 그 장난감들. 돈은 갖고 놀 수 없습니다. 그럼 회장님은요? 그거 다 회장님이 해 주신 거잖아요. 그걸... 그걸... 누가 아는데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하나 다 남겼겠습니까? 우리 회장님이... 어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기억하세요. 부회장님의 힘만으로는 정진 부사히 지킬 수 없다는 거. 부회장님의 힘내로는 정진 부사히 지킬 수 없다는 거. 우리 회장님이... 어쩌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회장님이... 6.8% 거의 다 왔네. 곧바로 집에 오는 게 아니었어? 탁수호 부회장이랑 잘 아세요? 비즈니스 관계지 뭐. 니가 매터널 사건 변호사라는 것 때문에 나한테 좀 선호한 게 있는 모양이야. 대기업이라 그런지 예상대로 만만치가 않아요. 일거수 일투족 저의 움직임을 깨고 있는 것 같아요. 틈틈이 읽어봐. 정진그룹 경향 수익성 분석 자료네요? 이걸 왜... 정진사건 한다며. 읽어보면 도움될 거야. 아... 그렇겠네요. 근데 이걸 어디서 구하셨어요? 이건 그룹 기밀이라 아무나 못 보는 건데. 네가 만약 정진의 오너라면 이 사건 어떻게 대처할 것 같아? 글쎄요. 먼저 사과하고 보상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네가... 오너라고 정진그룹의 오너, 네 밑에 딸이식과 수십만인 그룹의 오너. 네, 제가 오너라면 사람 중심의 경영을 기업의 가치로 삼을 거니까요. 변호사 생활은 계속할 생각이야? 저는 이 일이 좋아요. 나는 우리 아들이 덕훈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는 배포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그럴까요? 하... 근데 일단 눈앞의 일도 허덕대고 있어서... 읽어봐. 최근에 장앤패 배우 사망한 사건말이야. 살해당한 장소가 우아산이고 학소 집 근처. 그러네? 그때 오빠 질은 조현우 칼자국하고 우아산 살인사건 칼자국하고 유사하다고 했지? 조현우가 탁수호 집에 있는 것만 확인되면 장영미도 거기 있을 확률입니다. 그 신고잖아 장영미가 안 거 확실해. 그럼 아직 살아있는 거야. 하... 근데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지? 일단 조현우 위치부터 확인해야겠어. 대진이가 장영미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네. 내가 경고했는데. 대진이도 이제 알아야 되지 않겠어? 누가 내 동생을 죽였는지 장영미는 어디 있는지. 나 지금 대진을 만나러 가. 형도 오든가. 너 거기 어디야?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너 여기 두 dónde 쳐다보니 정보. 마이크, 마이크. 마이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좀 뵙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도착했습니다. 도경님. 오고 계신데요? 차가 좀 막힌다고 전화왔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조현우가 누구예요? 태경이 형이 아버지 오면 뭐 물어보라고 하죠. 태경이 형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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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거기다 와. 거기 어디? 여기요? 네, 회장님. 나 지금 들어가. 지난번에 대접도 못하고 보냈는데 죄송해서 집으로 오셨는데 한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여기 진짜 좋네요. 아버님과는 선친 때부터 친분이 두터우셨어요. 저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상해하기도 하셨고 저도 자연스럽게 아버님을 따랐고요. 그러셨구나. 저희 아빠가 부회장님을 많이 믿으셨나봐요. 장영미가 경찰에 신고한 것 때문에 전하셨어요. 나 탁수원의 집이야. 장영미 있는지 찾아볼게. 사무자님, 탁수원 집에 장영미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사건문도 있어요. 일단 마영사님하고 전부 탁수원 집 근처에서 대기타 주세요. 저도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장영미 있는지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장영미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장영미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장영미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장영미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집이 진짜 좋네요. 워낙 넓어서 이 안에 누가 숨어있어도 어디있는지 못찾겠어요. 여기서 누구 하나 죽어도 모를걸요? 왜? 무서우세요? 농담이에요. 겁이 많으시구나. 술이 너무 취했나봐요. 농담도 구분도 못하고. 와인이 다 떨어졌네. 근데 여기도 와인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지하에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어떡해.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어요. 오시는 길에 와인 셀러 들러서 드시고 싶은 걸로 하나 가져오세요. 나선영. 계단 아래. 그래도 돼요? 그럼요. 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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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봐요. 거기 누구 있어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와인 구경이 너무 재밌네요. 그래요? 그럼 더 구경하고 오세요. 네, 금방 갈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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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